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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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랑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죠? 거리? 우리가 걸어도 한 20분 걸리죠? 20분 이상 대표적 명령 census 펑 동무 사이에서 오게 되었거든요 동무 사이에서 오게 되었거든요 동무 사이에서 오게 되었어요 안돼 안돼 이제 오러올게 해야지 거기서 나오실래요 아니면 학생이 아니요 학생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끼들은 어미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을 볼 수 있어야 안심합니다. 남을 볼 수 있어야만 위협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니까 늘 이렇게 개발지 형태인 도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먹이에 관한 학습, 천적을 구별하는 학습, 피와 식별 학습, 소리에 대한 경험학습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동을 하면서 천적의 다양성을 만나면서 먹이에 다양성을 만나면서 하는 게 훨씬 풍부해져요. 또 어디론가 자꾸 이동하면서 활동 근거지를 넓혀가는 것은 경험치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